뽀뽀했다! 우리 뽀뽀했다! 야, 창피하게! 우리 뽀뽀했으니까 이제 우리 결혼해야 하는 거 알지? 그럼... 그런데 결혼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어, 같이 살아야지. 그렇네. 그럼 우리 어디서 같이 살아? 그러게. 어디서 살지? 너네 집 방이 몇 개야? 우리 집? 방 네 개. 우와, 방 많다. 우리 집 방 많은 거야? 우리 집은 방이 두 개야. 그럼 우리 너네 집에서 살자. 그럴까? 근데 나 우리 엄마랑 아빠랑 살고 싶어. 그래? 너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랑 살았으니까 우리 결혼하면 나랑 우리 엄마랑 아빠랑 살자. 좋지? 그래, 그럼. 그러자. 그럼 내가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말해놓을게. 그래. 다음날 뭐? 니 짝꿍하고 살게 짝꿍네 집하고 우리 집을 바꾸자고? 응. 동혁이가 나랑 결혼하면 자기 엄마 아빠랑도 같이 살고 싶은데 걔네 집은 방이 두 개고 우리 집은 네 개니까 우리 집에서 살고 싶대. 그러니까 걔네 집하고 우리 집하고 바꾸기로 했어. 뭐?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걔네 집 가서 살아. 김수정 왜 그래? 왜 때려? 너 엄마가 걔랑 놀지 말랬지? 지난번에는 걔랑 커플링 한다면서 엄마랑 아빠 반지 훔쳐다 주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집까지 갖다 바치려고 해? 이게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응? 어? 뭐? 내가 뭐? 우리 결혼할 건데 왜? 어? 그만 때려 엄마 아빠 10년 후 아직 멀었어? 다 됐어. 자 이걸로 니 숙제는 끝 와 완전 고마워. 정말 나 너 없으면 학교 어떻게 다녔을지 암담하다 정말. 진짜 고마워. 우리 사이에 뭘 이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무슨 복에 너같이 똑똑한 여친을 만났는지 모르겠다. 정말 하나님께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 뭘 그렇게까지 아니야. 나같이 머리 나쁜 놈은 너 아니었으면 매일 숙제 못해왔다고 선생님들한테 맞고 혼나고 그러면서 하루를 다 보냈을 거야. 넌 나에게 하늘이 주신 축복이고 감사야. 그래도 천천히 하다보면 다 할만해. 그건 니가 똑똑해서 그렇지. 나한테는 아니야. 그래서 난 너무 속상해. 내가 조금만 똑똑했으면 그래서 내가 내 숙제를 직접 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에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니가 내 숙제 해주느라 정작 우리가 눈 마주치고 있을 시간은 이렇게 조금뿐이잖아. 준태야 수정아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난 이만 가봐야겠다. 오늘 가정예배 있는 날인데 다들 모이셨겠다. 가정예배? 그거 수요일만 한다고 안 했나? 어? 어어. 오늘도 해. 그렇구나. 그럼 얼른 들어가 봐. 그래. 그럼 내일도 이 시간에 또 여기서 봐. 그래. 잘 들어가. 한 시간 후 수정아! 수정아! 왜? 너 지금 어디야? 지금 집인데 오늘 준태랑 만난다고 안 했어? 준태가 오늘 가정예배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나 먼저 들어왔어. 가정예배? 아주 지랄을 한다. 야! 우리 준태한테 왜 그래? 준태 새끼 지금 딴 년이랑 영화 보고 있다. 아니다. 둘이 서로 팝콘 먹여주면서 지들끼리 영화 찍고 있다. 이마를 마주대고 두 손을 아주 쪼물락 쪼물락 무슨 헛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준태 모태신앙이라 혼전순결이라고 내 손도 못 잡는데 무슨 소리야. 혼전순결? 얼씨구 언제부터 혼전순결의 뜻이 혼전의 순수한 건 결국 아무 의미 없다는 뜻이 됐냐? 저거 저것들 어라! 지금 입술이 가까워진다. 어어! 저것들 기쌍다! 미친! 당장 뛰어와! 거기 어디야? 내가 당장 간다. 3년 후 수정아 오늘 고마웠어. 나는 그냥 가볍게 음료수 몇 번 챙긴 건데 정작 나는 이렇게 비싼 밥을 얻어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그럼요. 괜찮죠. 매번 선배님 덕분에 수업마다 잠도 깨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수정오배 커피는 내가 책임질게. 나만 믿어. 그리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내가 이 수업 재수강이거든. 그래서 이 교수님 취향도 알고 경향도 알아. 그러니까 혹시 수업 들으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말만 할 시험 경향도 알고 과제 경향도 알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선배님. 선배님도 혹시 제가 도와드릴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럼요. 그럼 말이 나온 김에 나 뭐 하나 부탁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나 진짜 이런 말하기 되게 부끄러운데 오죽하면 선배가 돼서 후배한테 이런 말을 하겠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해는 하지 말고. 그럼요. 오해 안 하죠.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급해서 그런데 후배 혹시 돈 좀 있어? 돈이요? 많이는 아니고 한 500만 원 정도.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가 생겼는데 지금 후배가 마침 돈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니까 딱 생각나서 하는 말이야. 500만 원이요? 그렇게 많은 돈을요? 맞나? 하긴 그래. 수정 후배도 아직 학생이니까 그 정도 현금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혹시 보증 좀 부탁해도 될까? 내가 금방 돈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말이야. 몇 달 있으면 만기 되는 적금도 있고 말이야. 그런데 지금 해제하면 너무 손해라서 말이지. 후배도 그런 거 알지? 그거 만기 되면 바로 갚을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어떻게 안될까? 후배. 나 믿지? 우리 사이가 그 정도는 되잖아. 안 그래 후배? 수정 후배. 수정 후배. 왜 답이 없어? 저 500만 원이 힘들면 400만 원도 괜찮고 300만 원이나 아니면 200만 원? 아니면 혹시 10만 원이라도 수정 후배? 수정 후배. 5년 후. 정말 그게 다 진짜요? 웃지마. 나 심각해. 이거 나랑 정말 친한 친구들만 아는 비밀이야. 그런데 지금 이걸 자기한테 다 털어놓는 건 내가 얼마나 남자운이 없는지 그런 내가 자기 같은 남자를 만난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알려주려는 거야. 자기야. 그래. 남들이 보면 내가 자기보다 눈에 보이는 조건은 나을지도 몰라.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남들 보기 좋은 대학을 나왔고 남들 보기 번듯한 직장을 나왔고 연봉이 괜찮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자기가 좋아. 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후에 돌봐주신 15살 많은 형과 형수님께 은혜를 갚는다면서 지금도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도 보기 좋고 항상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 일을 쉬는 날에는 근처 어르신들을 위해서 집을 고쳐주는 것도 좋고 자기 일하는 가게에 힘들어 보이는 아이들이 오면 아낌없이 베푸는 것도 너무 보기 좋아. 그거야 뇌가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때 생각도 나고 나보다 더 힘든 분들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을 감사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난 지금 그런 자기를 만난 게 너무 좋고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 조건이다. 그런 것에 너무 움츠리지 말고 이쁜 그런 이쁜 사랑하자. 나는 자기가 지금 이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고마워 자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로 가족들한테도 인사하고 결혼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응? 내가 먼저 말했어야 하는데 먼저 말하기 위해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한 달 후 어머 세상에 세상에 나는 우리 순딩순딩 세상 순맥 우리 도련님이 연애를 한다길래 손목이나 제대로 잡아보려나 걱정을 했는데 어쩜 아휴 어쩜 이렇게 이쁜 아가씨를 세상에 어쩜 이렇게 참하고 구운 아가씨를 감사하게 수정씨라고 했나? 고마워요. 우리 도련님 좋은 남자인 거 알아봐줘서. 아닙니다. 저야말로 민수씨한테 두 분 말씀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이나 다름없이 챙겨주시고 보살펴주셨다고 민수씨가 많이 감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솔직히 동서를 보는 것 같지가 않고 며느리를 보는 것 같은 마음이에요. 진짜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도 이런 마음은 아닐 것 같네요. 주책이지.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놀러와요. 우리 자주 보고 많이 친해져요. 네, 그럴게요. 아니, 이 사람은 왜 안 들어와? 좀 미안해요. 식당일이 좀 이래요. 개인 시간이 없어요. 그럼요. 이렇게 큰 식당을 하시는데요. 바쁘신 게 당연하죠. 네, 그래도 사람이 인사를 왔는데 왜 자꾸 주방을 들락거리나 모르겠네.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왜 그래요? 식당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오늘 단체 이야기 있었잖아. 그래서 인력사무소에서 세 명을 추가로 보내주기로 했는데 오늘 갑자기 펑크를 낸 거야. 어머, 그럼 어떡해요? 재료도 다 들어온 상황이라 예약을 취소를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지금 민수가 재료 손질하는 거 도와주고 있어. 나도 지금 사정만 설명하고 나가서 일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수정 씨 처음 인사 온 날인데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아니에요. 저야 앞으로 자주 볼 텐데 그러실 거 없으세요. 식당 일이 더 중요하죠. 저 신경 쓰지 마시고 가서 일할 거 있으면 하러 가세요. 아니다. 그러실 게 아니라 저도 뭐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제가 요리까지는 못해도 양파 같은 건 잘 까는데요. 어머,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그러게. 아무리 지금 까야 할 양파가 세 박스고 예약한 손님이 올 시간이 두 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해도 어떻게 처음 인사 온 손님한테 일을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나? 이제 뭐 한 식구나 다름없는데 뭐 우리가 힘든데 가만히 있으려면 수정 씨라고 뭐 마음이 편하겠어? 그러려나? 그럼 부탁 좀 해도 되겠어요? 그럼요. 자, 우선 옷부터 갈아입죠. 이걸로 갈아입고 나와요. 그럼 뭐 해야 하는지 알려줄게요. 세 달 후 자기야 오 내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알지? 알지. 내가 이 양파 까는 거 나름 재밌어하는 것도 알지? 그러게. 요즘 자기 양파 정말 빨리 까더라. 그럼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줄 거지? 당연하지.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자기네 형님네 식당은 우리가 데이트하기로 한 날만 급하게 단체 손님이 잡히고 오기로 한 이모님들이 펑크를 내시고 형수님이 손을 다치시고 그러실까? 미안해. 형하고 형수님도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나가서 데이트하라고 하는데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게 잘 안되네. 자기는 안 와도 된다니까. 나도 자기 보고 싶어서 그렇지. 그리고 자기는 일하는데 어떻게 나만 편하게 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에이 뭐 자기 형이나 형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것도 아닐 텐데 내가 괜한 말 꺼냈나보다. 됐어. 못 들은 걸로 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다음에는 꼭 좋은 곳에서 데이트하자. 아니라니까. 그런데 있잖아. 형님네 식당은 주방 이모님들이 나이대가 어린 편이신 것 같던데. 맞지? 응. 그런 편이지. 처음엔 긴가민가 했거든. 외국분들이시라서 내가 구분을 못하나 하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다들 20대 분들 같으시더라고. 맞아. 20대 초반 동생들도 있고 중반인 동생들도 있고. 어떻게 그래? 다른 메뉴도 아니고 한식 식당인데. 다들 일 배우러 온 동생들이라서 그래. 일을 배우러 왔다고? 어. 요즘 우리나라 음식들이 외국에서 인기가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을 배워서 자기 나라 가서 한국 식당 하고 싶다고 배우고 싶다고 하는 동생들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럴테면 요리 유학생들인 거지. 어머. 그런 거야? 그래서 형이랑 형수도 마음을 많이 써주고 있어. 저렇게 한식 배운 동생들이 자기 나라 가서 제대로 한식을 퍼뜨리면 그게 진짜 애국 아니겠냐고. 그래서 돈도 안 받고 요리 가르쳐주고 그러는 거야. 어머. 형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나도 그래서 우리 형 정말 존경해. 세상에. 그런 거였구나. 어쩐지 이상하게 주방만 가면 분위기가 후끈후끈하더라고. 그게 배움에 대한 열정들이 넘쳐서들 그랬구나. 그러니까 너도 잘 대해줘. 그러고 싶긴 한데 그분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하셔. 그럴 리가. 뭐랄까. 자꾸 째려보시는 것 같아서. 착한 애들인데 왜 그럴까?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나중에 간식이라도 선물해야겠다. 그래주면 좋아할 거야. 알았어. 양파 까는 건 익숙해져도 눈은 여전히 맵다. 우리 얼른 얼른 까버리자. 그래. 우리 좀만 더 힘내자. 두 시간 후 그 아가씨. 나 좀 보기요. 예. 안녕하세요. 주방장님이시죠? 지나가면서 얼굴만 뵙고 제대로 인사는 못 드렸네요. 민수 씨 여친이에요. 둘이 아이 헤어집니까? 예? 저희 가요? 왜 헤어져요? 생긴 거 이똘똘해 보이는데 와 도망을 아이가요. 네? 네. 내 아가씨가 다른 아가씨랑 달리 참해 보여 알려주는 거요. 빨리 도망가시오. 아주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긴 말은 못하고 이따 집에 간다고 하고 다시 오기요. 이따가 식당 문 닫을 시간 되면 다시 뒷문 쪽으로 다시 오기요. 보아하니 사장 동생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니 같이 오기요. 내 다 이야기 해줄 테니. 무슨 이야기를요? 사장한테는 혹시라도 아무 이야기 하지 말고 오기요. 혹시라도 꼬리 잡히면 나는 아무 이야기도 아니 해줄 것이니. 아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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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 거야 정말? 그날 자정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형하고 형수님입니다. 작은 사장도 참 어지리도 나오. 작은 사장이 지금까지 데리고 온 여자가 몇 명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 나 말고도 여자 소개시킨 적 있어? 그런 거 아니야. 결혼한다고 인사시킨 건 자기가 처음이야. 진짜야. 그건 진짜지만 그 전에 어릴 때부터 여자친구 사귄다고 만나면 여기 사장이 데리고 오라고 집에 와서 놀라고 아니했어. 그래서 데리고 오면 식당 가서 서빙도 시키고 설거지도 시키고 그거야 다른 아가씨들이야 어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도망갔는데 왜 아가씨는 몇 달째 눈치도 없이 버티고 있어? 그거야 그거야 그리고 작은 사장 정말 모르어? 이 식당 서일하는 다른 처자들 다 작은 사장 노리고 있는 거?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아가씨들 일별으로 온 거 아니요. 작은 사장하고 결혼해서 이 식당 물려받는 줄 알고 속아서 온 처자들이요. 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여기 식당 사장 부부 진짜 나쁜 사람들이요. 내가 참다 참다 그만두려고 다 알려주는 거요. 여기 사장 부부 사람들 인력사무소에서 구하는 거 아이요. 결혼사무소에서 구하오. 작은 사장하고 결혼해서 이 식당 물려받을 사람 구한다고 어리고 한국말 모른다는 어린 여자들 구해서 한국 오게 한 다음에 여권부터 뺏어서 이 부려먹는 거요. 그러다 눈치채고 도망가면 또 다른 여자들 구해오고 또 구해오고 그러고 있는 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신 차리시오 작은 사장. 이 식당에서 돈 받고 일하는 거 나밖에 없소. 작은 사장도 돈 모아준다고 한 거 하나도 못 받을 거요. 진짜 두 사람은 어찌 이리 다 눈치가 없어. 내 그냥 그만두려다가 속이 터져서 말해주는 거니까 믿기 싫은 믿지 말든가 마음대로 하게 해요. 다음 날 형 지금 바쁜데 왜 무슨 급한 일이야? 어 저 급한 일이야. 뭔데? 나 다음 달에 수정이랑 날 잡았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를 왜 둘이 잡아? 어차피 결혼은 하기로 한 거였고 날짜는 수정이네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정한 거야. 결혼식을 굳이 크게 할 생각은 없고 그냥 우리 식당에서 스몰 웨딩으로 하려고. 우리는 친척도 별로 없으니까 식당 식구들 동생들 참석하면 될 것 같아. 아니 뭘 이렇게 급하게 대충 하냐? 아니야 그냥 마음 먹었으니까 빨리 하려고 그래서 집도 대충 결정했어. 가계약금 걸어놨으니까 그동안 형한테 맡겨놓은 내 월급들 이제 돌려주면 그걸로 집 얻으려고 민수야 그 돈 있잖아? 왜? 그 돈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보다 사실 내가 말은 안 했는데 내가 수정씨한테 걸리는 게 좀 있어서 말이지 수정씨한테 걸리는 게 있어? 내가 결혼하는 게 걸리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 진짜였구나? 어? 뭐가? 아니라고 믿고 싶었는데 그 말 듣고도 예전 여자친구들한테 연락해서 확인하고도 지금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동생들한테 한 명 한 명 확인했어도 그래도 믿고 싶지 않았는데 오해라고 형을 믿고 싶었는데 결국 그게 다 사실이었구나 야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야! 민수야! 야! 그 후 모든 진실을 확인한 저는 남친의 형 가게를 경찰과 세무서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형과 형수는 그동안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물론 탈세와 관련된 세금 추진까지 당하면서 식당 문을 닫게 된 것은 물론 지금은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남친도 형과 형수가 그런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적극 협조해준 덕분에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친은 형님 내외와 인연은 완전히 끊고 얼마 후에 있을 결혼을 준비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똥차들만 만나면서 고생한 보상인 만큼 좋은 남자를 만났으니 서로에게 잘해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